살아 드리블, 살라, 손님,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티비 김명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탐구입니다 자, 토트넘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필요한 거죠 변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의원님 어마어마한 소식이 났습니다 그치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PSG에서 원했던 결과를 못 만드는 얘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1년 앞당겨서 경질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리그 리그한테 물려줬고 챔스에 대해서 우승하냐 마냐라는 게 목표였었잖아 왜냐하면 지난 시즌 준율로 승했으니까 크게 다 바이레너너까지 넘었는데 다 넘었는데 다는 넘었다 생각했지만 결과를 못 가져왔으니까 결별 사유가 충분하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된다 인정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떠나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꼴랑이 이제 계약 기간 1년 남은 거야 아 벌써 1년밖에 안 남았나요? 1년 반 계약 했으니까 2022년 말까지니까 이제 뭐 1년 반 정도 남은 건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럴 바에는 자기가 좋았던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토트넘 생각이 간절하지 이제 레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DNA를 잃어버렸다 이걸 되찾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NA는 공격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좋았던 그 느낌들 있잖아 체험사 주류수성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팀적으로도 원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때 그 DNA 또 성장하는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만들어줬던 분위기 그런 걸 찾는 거지 아 그런 걸 찾는 거군요 여긴 만약에 이제 포체티노가 복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나는 이름이 몇 명 있어요? 있지 아 첫 번째는 헤리케인입니다 헤리케인 포체티노가 복귀하면 남을까요? 아 지금은 물 건너갔어 아 벌써 갔나요? 내가 볼 때는 뭐 맨유 그랬고 네 또 매시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작업은 내가 볼 때 한 달 전에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아 벌써 이거는 끝난 얘기다 그치 아마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고 내용적으로는 벌써 뭐 연봉 얼마, 이종이 얼마 책정돼서 갔기 때문에 레베장은 받아들 수밖에 없다 벌써 찍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럼 가계약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메뉴는 확실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에 메뉴가 유로파 결승에 비아래안에 졌잖아 졌죠 이렇게 되면서 더 간절해진 거야 우승했으면서 그 프레미엄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비아래안한테 승부차기 끝에 졌잖아 네 그러면서 헤리케인의 당위성이 더 간절해졌다 아 공백을 더 느꼈군요 그럼 만약에 카바니가 뭐 물론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자리에 헤리케인이었으면 한 골을 더 넣어주지 않았을까 연결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인 걸까요? 그렇지 좀 더 무게감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케인의 존재감 그 자체가 더 필요해졌다는 거지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헤리케인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한 명이 생각나는 이름이 한 명 있어요 누구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포체티노가 복귀하면 토트넘에 남을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잔류해야 된다 아 상관없이? 왜냐하면 오라는 곳이 맨유, 맨시티, 레알 등등 해가지고 그쪽에서 링크가 걸리면 괜찮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정료 있고 연봉이 있고 등등 봤을 때는 그 세 구단이 아니면 아닌 거야 자 그 세 구단에서 오면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이외의 구단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이외의 구단에서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라든지 이정료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주어 담을 수 있는 구단들은 쉽지가 않다라고 본다면 잔류 쪽으로 내가 볼 때는 80% 이상이다 잔류 쪽으로 80% 이상 기울었군요 근데 포체티노 감독이라면 이건 도덕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제 손흥민 선수를 처음 발견한 감독도 포체티노였고 사용법을 제일 잘하는 감독도 어찌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손흥민을 제일 활용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인 거야 무게감이 훨씬 더 질을 수가 있고 마음적으로도 참 편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야 엉덩이가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잖아요 포체티노가 이 토트넘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만큼은 끌어올릴 수 있다 분위기만큼요? 근데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실패했던 게 뭐냐면 포체티노 감독 나가고 무늬 감독 오면서 선수 디끼고 실수하고 그러면 편 가르고 뭐 인터뷰 내용상 뭐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 파벌 많았죠 그렇지 그러면 팀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서 사실 무너진 게 맞아 그렇다면 포체티노 감독이 온다 그리고 랩 회장이 얘기하는 그 토트넘의 DNA를 잃어버렸다는 이 이유는 뭐냐면 팀이 원팀 공격축구 팬들이 원하는 축구 그 다음에 구단과의 어떤 관계들 선수단과의 관계들 이런 걸 모든 걸 얘기 다 한다고 본다면 네 포체티노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리가 맞다라고 뭐 팀을 발전시키는 감독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PSG가 만약 있잖아 챔프 선수 했든지 네 리그 챔피언하고 이랬으면 2년 내지 3년 더 플러스 계약을 했겠지 그렇죠 지금상 그게 아니잖아 네 리그한테 지면서 리그 지금 주로 승했지 챔프 지금 날라갔지 지금은 포체티노 감독이 PDG에 발붙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졌고 오 심지어는 경질까지도 가능한데 이거 그냥 좀 자유롭게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명분 있게 명분이 있게요 5개월만에 경질 당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치욕으로 남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경질이 아니라 네 토트넘이 원해서 다시 간다 구단에서 경질시키면 돈을 물려줘야 되잖아 아 그런건 맞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토트넘이 너무 원한다 자연스럽게 가면 경질력 없이 네 보내줄 수 있으니까 PSGS도 자기 감독한테 좀 집중할 수 있고 포체티노 감독도 명예롭게 토트넘을 갈 수 있고 이 그림 좋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발표가 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인데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가요? 여러가지 분위기 상황 괜찮지 않니? 그림적으로 맞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죠 PSGS도 경질시키게 되면 새로운 감독을 모셔오는 것도 모셔오는 거지만 이 경질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돈들도 만만치 않거든 어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돈을 새로운 감독한테 더 엎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감독을 모셔올 수 있잖아 또 여기 어떻게 됐냐면요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임했어요 그림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거 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단이 PSG로 간다는 말이 많이 있고 또 이제 포체티노 연세이동이 나온다는 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토트넘은 지금 감독 지금 공석 자리이고 공석이죠 이건 내가 볼 때 밑그림 작업은 충분히 잘 되어 있다 원래 그림도 있잖아 밑그림 작업 잘 되어 있으면 색칠하기도 편하고 참 좋아요 지금 색칠 공부 단계까지 완성이 됐네요 그럼 색깔만 고르면 돼요 인프라는 다 완비됐다 인프라는 다 완비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거 정말 어쩌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트넘 선수 휴가가 있잖아 네 허채신호 감독한테 전화 무지할 것 같아 왜냐면 감독 오세요 안 오세요 이 얘기 때문에 자신의 거치가 지금 자주 유지되는 선수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델리알리 행복해지지 델리알리는 귀가 걸리죠 그렇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지금 뉴스가 딱 나왔잖아 그러면 저는 진짜 와요 안 와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아니면 가게 이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근데 레비 회장도 마찬가지로 선수단한테 물어보고 아마 델리알리도 포츄스 감독한테도 확인하고 확인사살로 레비 회장한테도 확인을 할 거야 와요 안 와요 확실히 말해주라 그렇지 그래야 내가 잔류하든지 가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거란 말이야 거기다 손흥민도 궁금할 거야 궁금하죠 다행히 국대 이제 해서 왔잖아 지금 들어왔나요 조금 잊어볼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결정되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윤희 그럼 마지막으로 포체티노가 이제 토트노만 복귀했을 때 제일 반기는 선수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멜라와 노첼소는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마우절 하나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